뿅 뿅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이제 그런게 생겼습니다 뭐라그러지 흥미? 아닌데 관심거리가 다 생겼습니다 되게 바로 영상 편집하는건데 방금 솔직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연습삼아 똑가에 한 부분을 제가 만들어볼거에요 아직 많이 미숙하겠지만 응원해주세요 여기를 잘라야겠죠? 바로 여우 나오게 잘랐습니다 여기는 여우 여기는 그냥 여기 하나 써야 그냥 여기다 해야겠다 이렇게 잘라놓는게 아니라 뭐야 이거 왜이래 재밌는 여우 없나? 아 아 지금 어가 너무 많아 나 말 진짜 못하네 이게 발음이 안좋으면 편집하기가 힘드네 상상에 죄송했습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끝났어요 얘가 밸런스에서 못찍겠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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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색한데 못찍겠더라구요 못찍겠더라구 못찍겠더라구 이렇게 못찍겠더라구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어 여우 여기는 지금 날아왔은 대기실인데요 저희는 지금 우연에게도 끝났어요 뭐야 여러분은 저희가 쳐요 저 여기는 지금 날아왔은 대기실 대기실인데요 네 우연이 끝났 우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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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에게도 끝났어요 제가 편집을 하다가 제가 잘못 잘라가지고 지금 멘붕입니다 아예 여길 잘라야겠다 다 그냥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괜찮은데 아 아 너무 아 힘들어서 이제 나머지는 숙소가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초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나봐요 그러면 네 네 숙소에서 봬요 지금 숙소에서 제가 영상 연습하려고 하는데요 머리 빛이라고 왔습니다 똑같네요 제가 2시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영상 찍고 있어요? 한 번 봐봐요 으악 아 뭐야 갈아있어 갈아있어 여기부터 오만가 줬어 다 했는데 잘했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얘가 노래 어려워. 센스가 중요해.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하루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모습을 봐. 나쁘지 않죠? 응. 엠재 형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편집하기 진짜 힘들다. 말이 많으면 편집하기가 힘드네. 뭐를 잘못된 거지? 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냥 재밌게 어지럽게 해야겠어. 분위기가 핫해. ESCV 시프트 컴 모드의 주문. 아, 이거 말 진짜... 편집은... 굉장히 힘든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 존경합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깐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치고는 좀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재밌다. 힘들어, 힘들어. 4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좀 새벽까지 하고 잘 것 같아요. 새벽까지 하고 있으면 다시 기대할게요. 다시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 배운 거라 좀 스킬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멈춰있는 동작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래도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좀 바닥이 됐는데 이제 그만하고 자야겠어요. 졸려. höher 호흡. 그럴 래퍼 했다. 까마니 소리 들려. 사진처럼 못 쓰나, 이걸?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넣으면 될 거 같은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단 말이지. 제가 눈치.. 제가 편집하는 거니까 멘트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혹시 니어가 더 맞겠는데? 재미가 없네 이건. 재밌네. 네. 저장이 불안해. 빠르는 거 가르쳐주세요. 빠르게 하는 거. 어디요? 영어 어디에 가요? 놀란 이모티콘. 이런 거 넣고 싶은데. 나이스. 나이스. 돌려. 나이스. 편집도 빨라졌어 이제. 너무 잘한다. 네 제가 첫 영상을 다 편집을 완료했는데요. 일단 1차 영상은 다 편집을 했는데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봤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니까 일단 시간이 훌쩍훌쩍 가고 거의 하나하나 자막 만들 때마다 한 20분씩은 흐르는 거 같아요. 다음 영상까지 작업을 하고 제가 편집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운우 형 얼굴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스킬에서 키우라고 하셨죠. 마스크요? 마스크요? 아니에요? 마스크? 학원. 다리는 건가 마스크도? 재밌다. 우와 대박 신기하다. 복션. 만약에 여기를 키우고 싶다. 첫 번째가 일단 센터 맞추기. 가운데 콩 하고 스케일. 150. 으악. 아. 제가 편집을 배운 지 이게 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점점 나날이 발전하는 거 같습니다. 폰트도 여러 가지 배우고 여러 가지 스케일들을 사용하면서 솔직히 중간에 멘붕도 좀 많이 왔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더 많은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많이 영상 제가 찍고 편집까지 다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